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비스커스 입니다. 오늘은 킹블랙타이거 새우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구이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킹블랙타이거 새우 슈퍼패트 킹블랙타이거 새우 슈퍼패트 빨라의 마지막 가리빨리 자세한 가리빨리 더욱 두껍게 더 잘 먹어요 예전에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도 잘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요 마요네즈 새콤달콤달콤 아삭아삭 하나 새콤달콤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드디어 저으 Bass 추춘 이번에는 버터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음식을 마찬가지로 하는 단계가 정말 편해요 오늘 비밀은 식감도 호로록을 하는 것 같아요 부분이 쫙쫙 살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soy sauce 계란벼리 남은 음식이 너무 더 먹습니다 먹어서 먹지 않았어요 가거 같아요 嗎? 맛있게 먹기 좋은데 저는 매우 좋고 여기에 밥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게 굳어져요 저는 그냥 고추장 그리고 저는 고추장 저랑 고추장 저는 고추장 먹어야지 마이로는 고추장 이번에는 치즈를 함께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밀떡에 위치한게 준비했어요 치킨도 먹을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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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계속 잡았다 치킨도 이렇게 되는 중 치킨은 괜찮은데 치킨도 정말烧인거 같아요 치킨이 파인애플 고춧가루 마티콩이 너무 맛있어서 찐득해요 달걀 구운 너무 맛있었어요 먹으면 너무 맛있엉 달걀 매콤해진 슈퍼 매콤한 고기 오늘의 킹블랙 블랙타이거새우를 먹어 보았는데요 소금구이, 버터구이, 치즈를 함께 해서 먹어 보았는데 질감이 꼭 랍스터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찍어 먹는 소스에 따라서 맛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